3.5톤 16년씩 인데요 16년씩 네 근데 그 차량 등록증 상위는 1.2톤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건 최대 적재량이고 3.5톤의 윙바디 인가봐요 기질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호판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지입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별 넘버를 사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입을 하면서 임대넘버 장착 중인데요 그거 이제 나와서 개별넘버 장착하시려구요 네네네 지금 현재 차 톤수가 몇 톤 몇 년씩이에요 3.5톤 16년씩 인데요 아 16년씩 네 근데 그 차량 등록증 상위는 1.2톤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건 최대 적재량이고 3.5톤의 윙바디 인가봐요 네 윙바디요 네 그러니까 윙 뒤에 특장을 제작해서 올리면 네 그 무게가 빠진게 책정이 되요 네 그래서 최대 적재량이 뭐 1200키로 이렇게 찍힐거에요 그거는 관계없어요 차는 3.5톤이잖아요 근데 차명에 1.2톤 윙바디 이렇게 써있는건 상관없는거에요 네 관계없어요 그거는 개별이에요 개별 우리 그냥 3.5톤 카고는 최대 적재량이 3500키로로 찍히고 그거는 차명에 특장 이름이 찍혀있을거에요 아 그럼 지금 개별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개별이 오히려 더 싸죠 용달보다는 개별은 고차에 다는거는 연식 높은 차랑 연식 낮은 차에 다는거랑 금액이 틀려요 부대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부대비용은 그 사장님이 지금 위스탁 계약자에요 임대넘버 네 제가 운영하니까 제가 계약자 중간에 넘버를 차하고 넘버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변경된 분들 처음부터 위스탁 계약자면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등록세를 안내요 그 뭐지 현물출자인가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안내도 되요 지금 제가 노란 넘버를 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흰 넘버로 바뀌었다가 다시 새 넘버로 가는거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중일이니까 자 순서 알려드릴게요 네 운수회사는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얘기하면 빨리 빼라고 독총만 계속 하거든요 구비서류를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 준비해서 저희 쪽으로 계약하러 오시면 돼요 저희 사무실 안산이 가까우니까 일하시다가 중간에 들리셔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운수사로 연락을 해서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내 명의로 차를 이전해야 되겠다 그럼 위스탁 해지하고 서류 받는데 또 한 3-4일 정도 걸려요 그럼 계약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그동안에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차를 안 세울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현재 임대넘버 노란 넘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반납하면서 사장님과 개별을 받을 거예요 일단 그럼 서류만 준비해가지고 그 사무실로 가면 돼요? 네 넘버 계약하고 근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넘버 뺀다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던가요 그 회사에서? 제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할 때 알았다고 했고 번호판이 어차피 거기 거니까 띄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띄워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거 먼저 얘기 한번 해보시고 전화를 한번 주세요 내가 참고하시라고 구비서류는 미리 보내놓을게요 네네네 내일 물어보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